나 다 나으면 나 진짜 안 죽으면 서상사 군복 벗기지 마세요 그러지 마요 아빠 응? 나 그때 다 들었어 윤명조 나가 있어 난 상사 사위를 둘 생각은 없어 대신 군복 벗어 상사 서대형은 중위 윤명조와 정식 교제를 명 받았습니다 단결 진짜 진심으로 허락하신 거지? 예 그렇습니다 근데 둘이 같이 있는 게 너무 좋아서 모른 척 했어요 미안해 아빠 아빠는 내 걱정하는데 나는 그 사람 걱정에서 이래야 내 딸이지 이렇게 속 썩여야 내 딸이지 또 전화할게요 아빠 주사 맞을 시간인가 봐요 끊을게요 끊을게요 윤진이 윤명조 KBS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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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KBS